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 입니다 자 처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구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2016년도에 240탄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보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최소한 4배에서 5배 자 여기 200%면 4배에서 5배면 뭐 1000% 아닙니까 그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런 저로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은요 재무구조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잠재자산이 11,000원 이에요 참 잠재자산이 11,000원 잠재자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은 제가 다 꿰뚫고 있다 자 이 종목의 작전 세력은요 자산 운영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종목은 2018년도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제는 계속 하락하는 장만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왜 하락을 하는 거야 다시 1000%의 수익을 작전 세력들이 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무조건 원가 이하로 빼게 돼 있다 그래야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31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잠재자산이 11000원짜리가 3000원대로 주저앉았으니까 4분지 1터만 난 거죠 3,412 대충 잡아서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 지금 60% 3000에서 지금 6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 3000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하락장입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을 1000%로 해먹기 위해서 작전이 이미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왔을 때 전저점 3000원을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근저가로 빼게끔 돼 있다 그래야 그래야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은요 1000원에 주가가 빠진다고 했을 때 내 잠재자산이 11000원이니까 1000%의 수익이 무조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저는 얼마를 잡을 것이냐 저는 1000원에 매수를 하면 이 종목 목표가를 2만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10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그동안에 대박 주시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렸던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십시오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대한민국 코스피 종합주가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smp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한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자 기술적 반동 공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아직 대공황은 올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제 2의 imf를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대박 주시 시리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른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시 카페 자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 때문에 대박 주시 시리즈를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이 종목은 뭐 2000% 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분지 1토막도 안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앉아 있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 버는 기술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디딤또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요 자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밑에 이거는 아까 유료 카페니까 여기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수익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한테 매달 18일날 연유프로에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공을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살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가 자 그 리더십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박 주식실이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수익사업을 적고 이전에 이 한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원까지만 빠지면 목표가를 제가 2만원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최하 1500에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후원을 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100만원에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꼭 보시고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셔서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은 주워 담으시면 훗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제가 원하는 금액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100원을 깨고 1,000원 근접과 1,500원 근접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10배가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